새우깡을 만드는 농심이 국산 새우 대신 미국산 새우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농심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로부터 군산 꽃새우의 확실한 품질 보장을 약속받아 국산 꽃새우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우깡 원료로 국산 꽃새우만 사용할지와 구매 물량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심은 서해가 오염돼 꽃새우를 납품받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라며 어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심 측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 새우깡을 생산하다가 3년 전부터 국내산 50%, 미국산 50%를 사용해왔고 올해는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국산 대신 미국산을 쓰려고 했다가 어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